안녕하세요. 지타짜 안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오늘 하악과 들어갔다가 풀리고 있죠. 단기적인 오버행은 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피할 부분은 피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마음부터 계속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하이드로 리튬은 지금 기사 내용 한번 볼 텐데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BW 시작해서 CB 전환사체에 대한 부분이 전체 발행 주식수의 30% 이상이 한 번에 흘러나오죠. 가격이 대략 2천 원대 후반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수익 구간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큰 물량들 전체 발행된 주식수의 30%라고 한다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기업이 한 3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3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업종의 분위기가 좋으면 이 30%의 훼손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보통은 하한가를 가든 27%까지 이렇게 빠지는데요. 결국은 업종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단숨에 이제 반 정도를 회복을 합니다. 왜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신규 투자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사업에 대한 형태가 지금 선호하지 않는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충격적으로 30%를 막고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해법을 이뤄드릴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하이드로르튬 기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전자공시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자 이거 오늘 이제 해법은 이미 소화되는 부분은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3시 정확히 이런 이슈가 나올 땐요. 신기하게도 장 끝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전주를 다루는 방법은 전자공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쓰지 말아라. 과거 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센터리를 이어가는데 투자들이 이렇게 오버행 이슈가 있는 피해가 우려된다. 자 여기서 674만 주. 이게 바로 발행 주식의 30%가 넘는 금액이 매물로 나온다. 결국은 빚 내서 투자했다는 거죠. 전환사체는 채권자이지만 언제든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즉 이제 오버행 이슈가 된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일정매매에 대한 부분 전자공시 사항을 뚜렷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실 이 부분은요. 과거 거를 꾸준히 보는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부분일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리티만 한번 쳐봅시다. 이 주시장의 룰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해법에 대한 부분. 앞으로는 이런 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환청구권 행사라는 게 13일 날 이렇게 등장을 하죠. 기재정정. 한 번에 경고사에 날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변희재 씨라는 사람의 비율이 나오죠. 신주인수권 취득에 따른 신규보고 전환사체 취득에 따른 신규보고 결국은 팔아먹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린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과 CB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둘 다 비순물에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뜻이냐면 CB라는 걸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 보통 유상증자 할 때 부채를 갚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죠.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이 어떤 걸 강조하죠? 시설 자금 하겠다. 운영 자금 하겠다. 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CB라는 건 컴포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벌써 1년 전부터 주가를 천원대에 있는 종목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은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당겨봅시다. 설정을 결국은 얘네들의 작전의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인데요. 앞으로도 이제 똑같은 패턴을 연출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천원짜리, 오천원짜리 있는 종목을 점으로 날리죠. 근데 얘네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날렸다고 했습니까? 리튬이죠. 금양과 에코프로의 2년 동안의 꾸준한 주가 상승률을 보고 재료를 넣은 거예요. 교량을 만드는 애요. 원래 이름이 코리아 ES죠. 과거에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를 했고요. 이때 한 천억으로 운영하는 펀드매니저였는데 이런 건 거래를 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작전의 시나리오가 상당 부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국제는 즐겨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잔여물은 내지 마세요. 라고 했던 건 에코프로와 금양과 다른 형태의 주가가를 보일 때는 경계라세요. 라고 했죠. 어차피 빚내고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빚내고 투자하는 기업은 결국은 빚으로 망하죠. 자, 결국은 안 좋은 기업이었다라는 건데 지난 영상 한번 보고 합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막 하이드로리티믹 2개월 전부터 찍었습니다. 이 썸네일은 제 썸네일입니다. 네, 혈액주 포착을 빌려서 찍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이드로리티믹 계속 말하죠. 1500만주 사채물량은 이제 곧 다만 뭐뭐로 해법은 있습니다. 이거 오늘 볼 건데요. 어, 이게 넉 달 전 다섯 달 전부터 뭐 EM 플러스 테라사이언스 똑같아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제가 찍었고 상장페이지 결정이란까지 말하면서 이 테라사이언스는요. 쭉쭉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수혜는 울진입니다. 이따 피해갈 수 있는 기회도 드렸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드로리티믹 3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잘되길 희망합니다. 필수신청입니다. 1500만주 물량 이제 곧 뭐뭐뭐 해법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을 겁니다.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해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길이의 예를 들어서는 안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종목은 과거에 어떠한 종목이었냐. 그리고 어떠한 산업을 추진했었고 이 부분에서도 시금 상승을 줬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서 그쵸? 깨질 수 있는 자리다. 자, 이유는 금량이라는 종목과 에코프로 다 아시죠? 자, 이거 자막을 틀어드릴게요. 광산채불권 1조짜리를 350억에 사왔다. 자, 에코프로는 양국제 연휴 근방입니다. 그쵸? 자, 어떻게 해야 된다? 1500만주의 전환사체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바운딩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물량을 놔두고 그쵸? 1500만주 흘러다 나온다고 3개월 전부터 영상 찍었 드립니다. 요런 거래만 통해야 돼요. 큰 그쵸? 27%짜리 9월달에 영상 찍었죠. 어차피 전환 9월달에 전환 내는 날은 폭락이에요. 전환 내는 폭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다시 돌아갑니다. 전환 되는 날이죠. 폭락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전환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온다고 했죠. 이미 일정 부분은 소화가 됐다고요.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지금 공매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공매도가 안 된다고 하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주식을 빼는 방법밖에 없죠. 얘네들의 의도는 리바운딩 거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뭐 덜 먹을까 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이게 시장의 룰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사업에서 돈을 빌려왔을 때 지금 현지 기준에 1년이라고 한다면 2000 몇 년도입니까? 2022년 대략적인 12월이라고 합시다. 아거죠. 오르기 전이죠. 근데 얘네들은 어떤 태세를 취합니까? 돈을 빌릴 때 자, 우리가 재료를 하나 드릴게요. 이겁니다. 전환사체는 이 기업이 직접 가서 사채권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100억, 200억 꺼주세요. 네가 널 뭘 믿고 자, 만일에 전환가액을 3천원에 발행을 했는데 만기일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날 이 가격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흔해져. 근데 CB조건은 뭡니까? 최소한 천원이 되더라도 2천원이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 6%는 돌려드릴게 돌려드릴게 이 조건이 행사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라고요. 전환사체 애들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때 재료를 가지고 형님 50억만 꺼주세요. 나머지 주가 급등할 수 있는 재료 미리 알려드릴게요. 알았다. 이겁니다. 50억 꺼주고 200억 가지고 2천억씩 먹어 가는 거죠. 나름 시가총액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60배 60배요. 들어보셨습니까? 1년 만에 시가총액도 2조원을 넘었던 기업입니다. 지금은 그 부채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어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거 알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흔흐름을 반복한다. 이겁니다. 이어볼게요. 제가 아까 영상을 찍어드릴 때 EV 첨단 소재도 찍어드렸고 똑같을 겁니다. 아마 어때요? 똑같죠. 날짜가 리튬포스 볼까요? 똑같죠? EM플러스 볼까요? 똑같죠? 결국은 어떤 흐름입니까? 똑같은 사체를 이용해서 리튬이라는 사업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죠. 결국은 사업이 떡볶이집 장사하는 애가 갑자기 의류사업 하겠습니다. 설립이 공장이 없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 제가 일전에 한번 일러드렸죠. 원영식 씨라고 하는 초록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부분에 편입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리캠이라는 회사. 이 리캠이라는 회사가 작전주로 걸렸는데 초록뱀 인수되면서 영화 사업합니다. 얘네들 공장을 그냥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죠. 오늘 단발성인 이슈만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낙폭은 없을 겁니다. 반등도 있을 수 있어요. 쫓아가지 마세요. 제발. 그렇죠? 하한가에는 베팅하는 이유는 일단 이 두 번의 전환되기 이틀 전부터는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공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더 이상의 공매도 불법적인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거래소를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공매도를 쳤더라도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매수여야 됩니다. 쌍가게 사서 맞죠? 그 물량들 이렇게 갚아야 돼요. 결국은 빠질 때 갚아서 돌려주려고 하죠. 12월 24일까지 여러분들 요금액만큼은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달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8706 입니다. 여기로요. 하이드로 하이드로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전환사체를 이용한 투자는 새로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량과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고 끌어올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 더 봅시다. 금량과 에코프로의 주가는 과연 이 룰을 따랐을까?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빠지죠. 4월 달부터. 근데 중요한 건 금량과 에코프로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할 구간은 의심하세요. 라고 했죠. 4월에는 얘네들은 올라요. 6월 7월부터. 근데 이때부터 7,8월 달에 급등을 할 때 어떻습니까? 7,8월 달부터 빠지죠. 에코프로도 봅시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7,8월 달에 다른 흐름이잖아요. 근데 아까 작전주들은 다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에플러스 하이드로틱도. 역시나 그 흐름을 밟는다는 거는 이들은 이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물 들어올 때와 물 나갈 때는 누가 수영복을 입고 맨몸으로 수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알게 되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실 수 있죠. 그쵸?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에 대한 부분을 절대 상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에는 분명히 얘에 대한 부분에 기사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전환사체가 나오긴 하지만 다 전환되는 거 아니고 우리 리튬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 나옵니다. 왜? 단발성인 얘네들은 하방에 대한 걸 일부 팔아놓고 나머지 그리고 빠졌을 때에 대한 리바운딩 이 반등폭만 보면서 거래를 할 거예요. 결국은 나머지 물량들에 대한 부분은 펼지 않아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원금과 이자를 받고 하방과 상방에 대한 이 단기 변덕성을 이용해서 그들은 큰 수익을 내기 위한 거니까요. 항상 제가 자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다 했죠. 15년 동안은 스타펀드 매니저였고 1,000억을 운영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요. 똑같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해법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 같이 말씀드리고 원래 사업 부분이 아닌데 갑장스러운 사업 부분을 등장시키고 어떤 걸 추종했을 때는 분명 말로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 다만 100% 그런 건 아니다. 1% 정도는 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봐야 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시설 자금은 오케이입니다. 운영 자금은 카드값 쓰겠다고 하는 거죠. 공장을 가져올 때 직접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을 리캠이라는 초록뱀에 인수된 작전기업의 공장을 가져온다고 하면 가동을 해야죠. 가동을 안 하잖아요.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금량과 에프 프로그램에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에 대한 진짜 가동되고 있냐 수출 없죠. 전부 다 교량사업에서 나왔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도 영상을 찍었고 여기서 여기서 찍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16,000원대에서 찍으면서 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1500만주의 물량은 분명히 566가 나올 거야.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왜? 이때는 리튬 가격이 올랐죠. 에코프로 금량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봅시다. 그냥 리튬 가격의 정제 마진 때문에 오른 건데 얘를 같이 물들어올 때 해석을 하게 되면 누와 눈과 귀를 막아버리게 된다. 그 눈과 귀를 막아버리지 말고 월라셔라고 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냄새를 잘 맡아야 됩니다. 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시장 산업 업종이란 걸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로파울이 이제 금리를 동결했죠. 시장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10억에서 50억까지 양도세 자금을 넓혔죠. 시장에서 안 팔아도 됩니다. 호재죠. 근데 되려 여러분들 작전주의 어떤 물량이 나올 때 이 종목을 안 사죠. 다른 종목 사고 만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10억이 있어. 그러면 매물이 안 나온대요. 양도세 회피 물량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파세요. 이게 없대요. 50억으로 늘려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빠졌다 치더라도 얘를 사겠어요. 아니면 낙폭 과대주를 사겠어요. 낙폭 과대주를 사겠죠. 그런 의도로 시장을 접근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리침 가격은 연일 폭락입니다. 언제부터? 네. 8월부터. 모두가 똑같은 흐름이죠. 에코프로도 역시나. 9월부터는 뭡니까? 9월부터. 인버스 펀드가 등장했죠. 시장의 매물을 작용하는 개인들의 펀드. 빠진다에 배팅하는 공매도와 유사한 상품. 결국은 뭡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법을 달리할 수 있으면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고요. 지금도 조금 늦긴 했습니다. 반등 안 온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 오늘. 근데 중요한 건 네. 맞아요. 여기까지 가는 평가액은 만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만 5천원에 대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사신 분이든 여기 사신 분이든 3만 5천원까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만들 수 있다. 30% 현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요. 혹시나 보유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수량과 평당가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참고로 해서 어떤 종목을 좀 비중을 축소하고 얘에 대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지만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제가 문자로 받았던 내용들은요. 과거에 네가 뭘 아냐 하이드로유트룸 10만원 간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제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악재를 피해갈 수 있고 시장이라는 큰 판을 보면서 거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영상을 찍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어렵게 자료 만들어봤습니다. 하이드로유트룸 지켜보시면서 안 좋은 이야기 했지만 지금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만의 소통이라고 봐요. 계속 제가 한 번씩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을 거고요. 좋아요 해주시고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는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자료집 다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하이드로유트룸 이라는 전환사체 오버잉 이슈 대응 방법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는 이럴 겁니다. 전환사체 애들은 분명히 가격을 다운시키고 상승시키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요. 가격의 룰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 이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제 앞뒤 없이 설명은 다 해드리긴 했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주타짜 연구소 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을 사기 이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판을 보고 사자 이겁니다. 어차피 리튬 가격의 폭락도 있고 시장의 주도주들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그 룰을 몰라서 지금 힘드신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도 이렇게 비중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시장에선 분명 근거에 놓은 신호들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의 선호현상 그리고 HLB 거래소 이전으로 인한 이런 주가 흐름 이런 부분도 항상 예정돼 있었던 흐름입니다. 다만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종목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게 되면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전부 다 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주지탈자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합시다. 팝다운이라고 하죠. 파라마 종목을 보고 시장을 읽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아시죠?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탈자 안교수였습니다. 주지탈자 안교수였습니다.